가면서도 한번 해루질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가 소라들 껴있지 않아요? 사이사이에, 소라. 많지, 많지, 부러워. 천천히 봐봐, 천천히. 여기 사이사이에. 사이사이. 여기 사이사이. 사이사이에. 틈새에 틈새 있어요. 바위 사이사이 구멍에. 틈에! 벽 쪽에 뭐가 있나본데? 그치, 벽 쪽에 붙어있거든요. 그렇죠.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우와, 대박. 문어가 이렇게 헤엄쳐 다니지, 저 틈에 숨어있는데. 네네. 저거 또 안촌장님이 알려줬나봐요. 저도 배운 거죠, 처음에. 틈새 사이사이. 사이사이. 해루질 한번 해보자고. 아니, 안촌장님 보니까 이렇게 걷다가도 뭐 줍더라고. 야,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잡아? 소관, 소관. 돌 예비. 생관, 생관. 생관. 천지가 저기 있네. 에휴. 어, 여기 잠깐 깊은가? 근데 너무 어두워, 여기. 물이 탁해, 탁해. 물이 탁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두워서. 천천히 봐봐, 천천히. 여기 사이사이에. 사이사이만 보네. 자,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또 뭐 찾았어? 아, 뜨거워. 아, 하나도 안 보여. 어? 아, 빈소라. 아, 소라. 껍데기구나, 껍데기. 그러면 소라가 있다는 거죠. 오, 희망은 있다. 그러면. 아, 뭐야. 레이더가 이제. 와, 여기, 여기 깊다, 야. 아, 있다, 있다. 뭐 있어, 뭐 있어? 아, 뭔데. 왜, 왜? 잘 찾는다. 진짜 잘 찾네. 있어, 있어. 야, 소라, 소라. 소라, 무조건 소라밥. 오늘 소라밥이야. 소라밥. 홀리스타 눈은 다르다. 야, 이거 선 되게 매력적이다. 뭐야? 선 되게 매력적이다. 저기는 지나간 데인데, 붐이? 뭐야? 또 있어. 어, 돌멍게, 돌멍게. 돌멍게 진짜? 돌멍게. 저희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색깔이 바위랑 비슷해서. 그렇지. 돌멍게야. 야, 어. 괜찮아?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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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야, 갑소다. 여기 엄청 미끄러워, 여기. 돌멍게야. 돌멍게야, 돌멍게야. 한 번, 한 번 살짝 눌러봐. 물 나와? 말탕말탕해? 진짜 저렇게 단단해요? 돌처럼 생겼어요. 만졌다. 어때, 느낌해? 돌 같아 아니면? 봐봐. 어, 돌멍게야. 약간 키위 같다, 키위. 어, 돌멍게, 돌멍게. 아, 목메지지 않다면서. 아, 돌멍게. 천천히 봐, 천천히.